아 진짜, 나 이번에 5등급까지 올릴 거라니까? 무리하지 마 그럼 6등급까지 어떻게 다 해볼게 아빠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야, 먹어 일단 안전한데 잘 숨어있어 이거 왜 이렇게 높아, 씨발 빨리 뛰라고 알았다고 야, 비밀번호 사내호 3 2 2 3 2 2 어, 잠깐만 야, 불어졌어 어떡하지?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저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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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차피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, 그럼 형님 편하게 해 주세요 형님 미친놈의 새끼야 호란이 새끼야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저 뭐? 누나를 좋아합니다 에? 미친놈? 말하고 나니까 시원해? 네 그럼 죽어도 되지? 네 네? 지금요? 아무래도ampa 죽겠는데 너 잘 밟았어, 일로와 야옥지라, 말려ми PereVeil 너는 알고 있으랬잖아. 누나,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. 쟤 안대로 가면 경찰에 숭고한다고 해서. 몰라, 씨X. 좀비 특별전형 안 했... 지금 이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? 걸리면 다 깜빡에 쳐넣는다는데. 대형 못 가느니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.